우리 겉지윤 언니 결혼한 건 알지? 누구야 또? 생일 축하합니다! 누구야? 아내 남이의 생일 축하합니다!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이거 무서워! 케이크를 먹고 죽는 거야! 빨리 한 입 먹어봐! 케이크에 돈이 들어있어! 감사합니다! 케이크 누가 사왔어? 케이크 TVN 계열사야! 감사합니다! 잘 먹을게요! 어떻게 해? CJ콜 사왔어 케이크를! 아띠제 케이크를 사왔어야지! 아니 아직... 뼛속까지 저항정신이 있어야 돼 상대 방송 가야 돼 생일이라도 봐주는 거 없다! 어르신들이 이제 가는 걸 그대 위한 내 풍면산항 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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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